테라리움 여러가지 화초와 함께 유리와 플라스틱 등 투명한 수조에 넣어 공개한다. 곤충 테라리움은 곤충관이라고 따로 칭한다. 초등학교 교과서 4학년 2학기 5단원에 실려있다. 이르게는 기원전 500년경의 꽃을 전시하기 위하여 종 모양의 유리병 속에 식물을 보관했었다. 일반적으로 테라리움의 시작은 영국의 외과의사인 워드 나다니엘 베그쇼우 와드로 이야기한다. 그는 1829년 나방의 일종인 스핑크스 모스의 부하와 생장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유리병 속에 번데기를 넣고 흙을 덮은 다음 덮개로 봉해버렸는데 정원에 재배를 시도했다가 런던의 대기오염 때문에 실패한 양치식물의 포자가 그 속에서 우연히 발화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발화된 양치식물이 4년 동안이나 자라던 사실에 차가 나여 입구가 큰 유리병에 식물을 심고 그 위에 덮개를 씌워서 기르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테라리움의 시작이었다. 특히 어떤 식물은 15년간이나 물을 주지 않아도 밀폐된 용기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1942년에 유리상자 속의 식물 생장에 관하여 라는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테라리움 최초의 문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진 빅토리아 풍의 와디언 워디안 케이스는 먼 항해로부터 희귀식물을 소금물로부터 보호하며 운반하는 상자로 이용되었고 오늘날 테라리움의 용기의 모태가 되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특히 테라리움은 빅토리아 시대에 들어서 장기간의 항해에 지친 선원들의 무료함을 달래거나 선실 내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 이용되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며 내가 조각가 김정숙의 거실에 걸려있던 둥근 테라리움을 경이롭게 본 것은 1980년으로 이 당시는 화해원예가 막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로 소형 식물을 구입하기 어려운 점과 테라리움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지 않았고 초기의 가격이 비싼 점 등으로 쉽게 보급되지 못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